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야당은 탄핵청문회까지 예고했는데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며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동의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2주 만입니다. 오후까지 대기 인원이 1,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청원에 동의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 동풍인이 100만 명을 넘은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미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겨 소관인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며 탄핵청문회까지 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야당들은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면 윤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키자 이미 국민에 의한 정치적 탄핵이 시작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청원은 국민 자유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 건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 글이 올라와 146만여 명이 동의한 바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글도 15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해당 게시판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국회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 청원이 급증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탄핵을 언급하며 국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